이스라엘 레타냐우 수상이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후폭풍이 촉발되었습니다. 밤사이 시위에 이어 노동자연맹은 공항 근로자들에게 파업과 뱅구령 공항의 폐쇄를 요구하였습니다. 리포터 크리스 미셸이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텔라비브 예루살렘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거의 12주째 이어지고 있는 이번 시위는 지난 일요일 레타냐우 수상이 국방부 장관 요압 갈란트를 해임하자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갈란트는 레타냐우 리쿠드당 출신으로 지난 토요일 국민연설에서 2주와 채 남지 않은 6월절 휴가 전 사법개혁 협의에 대한 정지를 요구하며 레타냐우 수상의 정책에 반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 이삭 헤르초크도 사법개혁 협의에 대해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일요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조합인 시스타드롯은 국가적인 파업을 요구하였고 뱅구령 공항의 월요일 항공편들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들은 반대 진영의 사법개혁은 정도가 지나치며 민주주의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국가 전체를 일주일 동안 파업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사법개혁을 완전히 취소하고 이스라엘 시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사법개혁 반대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법개혁에 관한 반대였다면 이란 반대 시위는 선거가 있기 전 10월에 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중요한 것은 레타냐우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반대 진영은 어떤 연합을 해서라도 그를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레타냐우 정부를 무너뜨리고 좌파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아 대법원으로부터 면청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100%입니다. 이란 중동 전문가 아미르 사파리는 이번 사건은 강력한 이익 집단이 대법원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자산을 건드린다면 절대 그냥 가져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큰 회사, 기술 관련 회사, 은행 소유주 등의 갓부들이 시위에 도움을 주며 이스라엘 독재자 국가가 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파리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정부를 전복시키자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자금 지원을 아주 충분히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례 없이 모아진 자금들은 국가적 차원의 큰 자금이며 단지 평범한 이들에 의해 모금된 것이 아닙니다. 레타냐우 연정 정부는 사법개혁에 대한 투표를 4월 5일 시작하는 한 달간의 6월절 휴정 기간이 시작할 때 끝마치려 했으나 현재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은 시시각각 불안정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1973년에도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존립이 가능할까 할 정도로 내부적으로 불안할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길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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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